와 여러분 이 트론의 창시자이자 비트토런트의 수장인 저스틴 선이 웹 3.0 시대에 맞춰 가스비, 즉슨 수수료가 들지 않은 트론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도아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꼭 한번씩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트론의 창시자이자 비트토런트의 수장인 저스틴 선이 웹 3.0 시대에 맞춰 가스비가 들지 않는 이 트론 네트워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올해 4분기에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러한 소식은 트론뿐만이 아니라 이 비트토런트에게도 긍정적인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트론 네트워크가 활성화가 되거든요. 이 저스틴 선이 발표한 제로 수수료 스테이블 코인은 트론 네트워크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트토런트 코인도 트론 네트워크의 일부이기 때문에 트론 네트워크가 더 활발해지면서 비트토런트 코인도 덩달아 이득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트론 네트워크를 사용할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이로 인해서 트론 네트워크 전체가 커지면서 비트토런트 코인도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스틴 선의 계획이 성공을 해서 제로 수수료 스테이블 코인이 인기를 끌게 되면 트론 네트워크와 비트토런트 코인에 대한 신뢰도와 이미지가 좋아질 건데요. 이렇게 되면 비트토런트 코인의 가치도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비트토런트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비트토런트는 한 차례의 반등이 남아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어깨, 머리, 그리고 마지막 어깨,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러 가기 위한 한 번의 상승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헤드앤숄더 이후로 하락으로 안전히 추세를 전환할지 아니면 여기를 지지로 쓰면서 이 강력한 매물대를 저항이 아닌 지지로 쓰면서 추가 상승을 보일지는 올라왔을 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근데 여러분 이 수많은 코인 중에서 왜 이 비트토런트 코인을 선택을 하셨나요? 뭐 인생 역전 가능한 코인이라길래 천배, 만배도 오를 수 있다길래 사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대박을 노리고 이 비트토런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큰 꿈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이 코인 한번 보실래요? 이 코인은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거시경제 상황이 어떻든 싹 다 무시하고 19,753%나 올랐습니다. 바로 아이오넷이라는 코인인데요. 이 아이오넷 코인 무슨 코인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요즘 굉장히 핫한 AI 관련 코인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이 AI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 합쳐진 산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술 중에서도 가장 각광받고 있는 분야가 GPU 분야입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설명해드리면 엔비디아 이 한 단어로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왜냐하면 이 엔비디아는 현재 전세계 통틀어서 이 GPU의 핵심 기술을 갖고 있고 자체 생산한 GPU를 전세계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 GPU를 확보를 해서 자신이 만든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데에는 무리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채 GPT를 만드는데 월 30억이라는 비용을 1년간 꾸준히 지불을 해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기업은 몰라도 지금 막 생겨난 스타트업에게는 연 360억이라는 자금을 투자하기에는 당연히 무리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기업이 대표로 GPU를 구매를 하고 개인들이 모아놓은 정보를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대표 GPU에 저장해 인공지능 학습을 하려는 사람들한테 제공해주는 기술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기술이 적용된 코인이 바로 아이온의 코인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서 그래서 용건이 뭐냐 핵심이 뭐냐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핵심은 바로 이 포트폴리오에 이 코인을 구성해놓으시면 정말 좋은 수익이 될 거다 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분명히 이렇게 많이 오른 코인이 또 오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다른 타 거래소는 아무리 좋은 코인이어도 업비트에 없으면 쳐다도 안 보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내용의 기술과 100% 일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업비트에 상장까지 되어 있는 코인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그리고 이 기술이 현재 미국에서 워낙 열광을 해가지고 미국 스타트업 산업에서 굉장히 유명한 A6NZ라고 하는 투자사에게 투자를 유치해주고 있고 아직 이 코인 발행이 나온 지 1년도 되지 않았고 이 기술 또한 전부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다가 단순히 이 코인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만 공개가 된 상태인데 벌써 기업가치가 2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코인은 최근에 있었던 엔비디아 GTC24에 참여도 했고 엔비디아와 이 GPU 프로젝트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면 당장 코앞의 수입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개해드릴 코인이 먼저 소개해드린 아이온의 코인보다 더 큰 상승인 2만 프로 정도의 상승은 거뜬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이 종목 아무 조건 없이 멤버십 가입이나 비용 요구하는 거 없이 전부 무료로 공개해드릴 건데요. 다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내용들 그리고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바로 알려드리고 싶은데 최근 금감원에서 국내 거래소 코인에 대한 침자 기준이 바뀌면서 유튜브 정책을 손받는지 올릴 때마다 영상이 잘리더라고요. 몇 번의 시도를 해봤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유튜브 측의 경고뿐이었습니다. 이 코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 또다시 경고를 받게 되고 그러면 제 채널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010-7735-3011, 7735-3011 이거 제 개인 번호입니다.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이 영상을 보신 우리 구독자님들이라 생각을 하고 해당 코인의 세부 내용들과 코인명, 코인 관련 정보들 전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저도 영상에서 공개하는 게 너무나도 편해요. 개인 번호로 문자 받고 구독자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생각만 해도 너무 귀찮거든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처음 목표했던 돈 벌고 코인 졸업하는 그날까지 유용한 정보 계속 전달해드리도록 약속했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과 저와의 연결선인, 연결 매체인, 유튜브가 살아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번 한 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자 보내기 싫으신 분들은 굳이 보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저도 절실하고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만 도와드리고 싶어요. 믿기 어려우실 수 있죠. 네, 저도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우선 정보를 받으시고 단돈 만원만 넣어두시는 거예요. 그럼 추후에 이 만원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불어나는 겁니다. 정보를 먼저 받아보시고 실제로 상승하는 걸 보신다면 아, 진짜였구나 하고 그때부터라도 제대로 투자하셔도 늦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다만 그건 아셔야 됩니다. 이 정보는 주변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마시고 절대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른 유료방이나 리딩방에서 언급이 된다면 저는 즉시 이 내용의 공유를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꼭 지켜주세요. 여러분과 저와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수영장에서는 잠수로 끝까지 갈 수 있지만 바다에서는 잠수로 10미터도 못 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목표가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부디 제가 드리는 이 정보로 여러분의 목표가 한 발 더 빨리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이도아였습니다.